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하다 최근 사표를 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서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한 소회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판사의 대학 동기인 최진영 변호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강판사가 동기 40여 명이 있는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강판사는 대화방에서 어제 주요 일간지의 난대로 2월 19일자로 명예퇴직을 한다며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 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마인데 결론을 단정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하니 참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판사는 내가 조선시대 삿도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재판장으로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동기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이 대표의 피습으로 재판 출석이 어려워진 데다 강판사도 사표를 내면서 재판장 교체가 불가피해져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가 총선 전에 나오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